전기레인지 라인업 자주 하는 요리에 따라, 조리 방법에 따라 우리 집에 꼭 맞는 전기레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삼성은 인덕션, 하이브리드, 그리고 라디언트까지 모두 3가지 종류의 전기레인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인덕션은 쿠킹존 상판을 가열하지 않고 자기장을 이용해 조리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으로 열 효율이 뛰어나 조리 속도가 빠르고 조리 중 화상 위험이 적어 안전합니다. 하이브리드는 자기장 방식의 인덕션과 열선으로 쿠킹존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라디언트를 하나의 레인지에 적용한 것으로 인덕션과 라디언트 두 가지 제품의 장점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. 라디언트는 조리 시간이 인덕션보다 더 많이 걸리지만 뚝배기와 유리냄비 등 기존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조리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집에 맞게 빠르고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삼성 전기레인지를 선택하세요. 곧chair중 네 곧는 영 głos 다